안녕하세요. 방금치크입니다. 산돌 배정 현황 나왔죠. 4주씩 배정 받았고요. 3.88주였죠. 3주 당첨된 분들도 있을텐데 4주씩 배정을 받았고 상장일은 10월 27일이고 확인하는 방법은 어플에서 어플에서 청약 계약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기서 청약 내역 조회 이거를 누르고요. 최근 일주일로 조회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2022년 10월 19일 청약 수량 10주 청약 증거금 9만 4천원 총 배정 수량 4주 학정 배정 수량 4주 상장일은 10월 27일 요즘 공모주가 어떤 게 가는지 잘 감이 안아요. 사실은 이놈이 갔다가 저놈이 갔다가 어 이거 안 갈 것 같은데도 가는 종목이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땀은 아니지만 배정을 좀 많이 받아서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배정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데이터 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받는다 그러면 하여간 조금 감내할 수준으로 받고 해야지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바뀌었고요. 혹시나 비례한 분들은 몇 주 배정 받았는지 비례한 주는 210만원이었고 비례경력률은 227위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